드디어 다 정리했네 깔끔 깔끔 그럼 모처럼 주말인가 있는 힘껏 빈둥거려볼까 시 할 feel 으 5 음 구 으 으 으 뭐? 뭐? 혼자 살던 방에서 같이 지내려니깐 어찌 불편하네 자, 빌리 이거 먹을래? 천천히 먹어 너네 엄마가 너 먹을 거 많이 사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짜 뱃살이 말랑말랑하긴 하네 저 녀석, 겉으론 태평이 보여도 갑자기 낯선 곳에 오게 돼서 많이 불안하겠지 앞으로 세 달간 같이 지낼텐데 잘 챙겨줘야겠다 혼자 잠드는 건 왠지 싫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낫네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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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